2020년 12월 5일 여행 45탄 스타토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사연을 다시 얘기해주고 뭐가 할 것이 안되요 죄송합니다 공포방송 깜짝이야 와 공포방송 잠깐 실례좀 하겠습니다 뭔 소리야 공포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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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운 공포방송 кур강송 공포방송 Mario 새끼 hoffe 러 predicted 이렇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 AZIR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아..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물건을 건드렸습니다 제가 물건을 건드렸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잠깐만..! 아.. 아..씨X뭐야.. 다시 원인치로 해놨습니다 다시 원인치로 해놨어요 다시 원인치로 해놨습니다 이제 화 푸십시오 부탁입니다 저한테 원하시는거 말씀하십시오 다시 원인치로 해놨습니다 잠깐만.. 여성한 기운 형님께서 여기 장소를 제보 주셨는데 이 상자를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이 상자 안에 확인해 보는 건 좋대 훼손하거나 그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상자를 확인해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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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칼을 가지고 장난을 그만 치세요. 이제 저도 찰로만큼 차왔습니다 저도 찰로만큼 차..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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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아 그만하세요 이제, 진짜로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분명히.. 분명히.. 아..잠깐만.. 뭐가 붙었나..? 거꾸리 귀신인가? 거꾸리.. 누구야? 거꾸리.. 거꾸리 귀신 누구야? 하 하.. 왕장님 모모님 진짜 여기 못 떠나고 계시구만요 돌아가신지 얼마 안됐죠? 그렇게 지금 여기를 못 떠나고 계신 것 같은데 왜 안 떠나가시는 겁니까? 예? 무슨 한이 그렇게 많길래 지금 못 떠나고 계신 겁니까? 하.. 안되겠나? 여기 있다가는 아주 내 목숨이 나만 하지 않으려나? 아.. 미치겠네 이거.. 여기는 안될 것 같아 지금.. 이 정도면은..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괜히 위험한데.. 턱 박치기잖아 빨리 나가야지.. 몸 청갈때 나가야지 행복해보는 중 또한 고사들 하.. 으.. 아..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려요 오